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예산 확보에도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민족 고유의 최대 명절 추석입니다. 부모, 형제, 친척분들과의 반가운 만남과 풍요로움 가득한 명절 연휴 보내시기 바라며 주위에 소외받고 외로운 이웃은 없는지 관심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고향길 잘 다녀오십시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